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오늘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다는데 남녀노소, 북적불문, 신나는 노래에 맞춰 등 넘치는 학생들과 다양한 전세계 음식이 다 모인 그 영당으로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슈블입니다. 카이스트 석사생인데요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떤 카이스트 국제 푸드 페스티벌라고 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좀 뭔지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푸드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보시죠! 렛츠고! 카이스트 국제 푸드 페스티벌은 매년 5월 외국인 재학생들이 각국의 음식들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는 장으로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카이스트의 대표 축제인데요 그 현장으로 슈블로 가 갑니다! The Weaver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There are like so many people come over there Oh, that's the international food festival And those people are waiting in line to get their coupons! Have you been to a food festival before? Yeah, I was in Kisa last semester last year What's Kisa? Kisa is theazis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You said that you were there in the last food festivals Right? So what's different from last time and this time? 이 시간에 밥은 비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밥은 비용 아이카 내가 2시간 동안 소원을 받은 거라고 하네요 내가 그 best 음식을 보게 아이카 나도 내 국내뿐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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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국인가요? 아, 네. 오, 보면 다는 알아요, 한국 사람인 거. 오케이. 되게 기대하는 붓. Like, they are in different countries, right? Which 붓 are you, like, looking forward to? For me, I expect India. India? Yeah, yeah, yeah. And also, Thái. The last time I went to Kai'Souan Festival, and I experienced some of their cultures. So, I want to taste other kind of foods again. Is this your first time? Yeah, it's my first time. I'm actually, I'm a freshman, and I'm so excited to try these activities. I see. Which food would you recommend me, like? Do you want to go? I would recommend Kyrgyzstan, because I am from Kazakhstan, and we have, like, similar foods. That's why you should try Kyrgyzstan. Also, I really want to try Mexico, because... When do I come here? If you have a report on the internet, just like an interview, the time is over. The Indonesian one. What about the Indonesian one? The Indonesian one. The Indonesian one. The Indonesian one. The Indonesian one. The Korean one. The Korean one. Oh, no. Okay, let me let me get it. Right? There is. fromominate sir. criteria 작년 축제 때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지 못했던 슈보로 과연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요? 슈보로를 도와줄 두세주가 등장했네요 네 귀 inhale 아니 이럴수가? 오늘도 품절인가요~! latch에 막 앉아서 빨리Snacking 저번에 왔었는데 여기 인기가 엄청 많아서 빨리 없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이거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시죠 달달한 음료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는데 이게 누구야 찐 한국인이라면 소떡소떡은 못 참죠 찐 한국인들 먼저 받고 그 다음 슈브로 차례 쇼부와 쇼부와는 알록달록 달달한 열대과일과 탄산수를 넣어 만든 인도네시아의 음료인데요 맛있다 달달하다 쇼부와의 입맛을 콕 저격한 인도네시아의 쇼부와 방 충전을 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슈브로 어디가 슈브로 다짜고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누구 한국 음식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쉽게 첩하지 못한 다양한 국제 음식들이 아주 많은 이곳 5인? 갑자기 인터뷰를 자처하는 이분은 누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국제업력처장을 맡고 있는 인만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기대한 거 뭐뭐 있는지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핫한 부스를 발견한 슈브로 밝은 분위기의 이곳은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 부스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음식을 팔고 있나요? 티라미수? 티라미수? 여기서 만나다니 귀여운 천재들에서 빛나는 활약을 했던 마테나 반가워요 한 번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아 화면 밖까지 달콤함이 느껴진다 느껴져 맛이 어떨 식으로? 티라미수 맛에 취해 어질어질 흥이 넘쳤던 이탈리아 부스를 뒤로 하고 다음은 어떤 부스를 가볼까? 그때 슈브로의 눈길을 이끈 어떤 부스가 있는지 사람들이 약간 트래디셔널한 옷도 입고 있는 한 번 가보시죠 알록달록한 탕후루와 보는 즐거움도 가득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중국 부스 슈브로는 중국 음식 좋아해요? 중국 음식은 마라탕밖에 안 먹었어요 마라탕이랑 마라탕고 근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근데 물어볼까요? Hey What food do you have in the mood today? 노릇노릇한 비주얼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아이고 내가 참기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양손 가득 음식으로 가득 찼네요 앉아서 먹을 자리를 발견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테이디 남은 한 자리를 개탄 슈브로 주부로 배가 많이 고팠나봐 인터뷰는 뒷전이구만 맛이 어떤데? 파전 같아요 파전 베지테리얼 먹을 수 있는 파전인 것 같은데 안에 햄물 돌아가 있으면 그냥 막걸리 한 끈 있으면 좋을텐데 밖에 약간 바삭하고 안에 약간 쫄깃쫄깃하고 Not bad 꿀꺽꿀꺽 막힌 목 뻥 뚫어지는 음료 대령이요 우와 지금 엄청 덥잖아요 먹어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고기와 다르게 시원한 자두주스 한입 쭉 들이키고 이제 재미있는 거 하러 가볼까요? 음식 축제의 게임부스에 출연이라 안녕하세요 이게 게임 부스예요? 네 이게 게임 부스예요 오늘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하나요? 저 이미 망했어요 저 게임 잘 못하거든요 귀여운 천재들에서 항상 게임에서 꿀집안했던 슈브로 과연 이번 게임은? 첫 번째 공간은 실패 두 번째는 다른 전략으로 간다 아이고 실패 또 실패 그때 저 멀리서 그런 슈브로를 흥미롭게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슈브로의 플레이를 참지 못하고 나서는 고수의 향기가 나는 구세주 슈브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고수 과연 슈브로는 할 수 있을까? 상품까지 받고 슈브로 장하다 인생이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감동 기분이 좋아진 슈브로 페이스 페인팅도 받고 근데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슈브로 드디어 끝난 페이스 페인팅 아니 저것은? 바로 카이스트의 마스코트 높죽이네요 즐겁고 흥 넘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카이스트 국제 푸드 페스티럴 현장 먹거리부터 볼거리까지 뭐하나 놓치지 않는 아주 즐거운 현장이었는데요 매년 5월마다 열리는 카이스트 국제 푸드 페스티벌 현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